한국 도외도 괜찮겠니? 네 안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 왜? 야 아 아 아 정말 저희 후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도 할게요 다음 곡 준비됐나요? 안녕 안녕 거기가 끝나고 저희 기사원들이 티박스를 들고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열 바퀴 다섯 바퀴 백 바퀴 이렇게 돌거에요 여러분들 뭐 차키라던가 직문서라던가 이런거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저희 공연 관람하시고 답어치가 느껴지는 공연이었다 하신다면 자율적으로 이 박스에 넣어주시면 저희 아큐아 팀 운영하는데 볼게요 앞으로 더 좋은 공연 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보여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박수로 너무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용서해줄게 으感謝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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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